스트리퍼 사용방법 스트리퍼의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 스트리퍼는 전선 피복을 쉽게 벗길 때 사용합니다. 스트리퍼의 손잡이를 손바닥 위에 움켜잡고 스트리퍼에 전선을 올려 끼웁니다. 손잡이를 오므려서 전선 겉 피복을 자른 후 스트리퍼로 겉 피복을 잡아 뺍니다. 전선 속 피복 역시 같은 방법으로 벗겨냅니다. 스트리퍼의 손잡이를 90% 피복을 Shut up gör owl Áng 스트리퍼의 손잡이에 활용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